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5월이었죠.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텐데 지난주 항소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최초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이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에 5만 명 넘게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CCTV에서 사라진 7분여 동안 성범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항소심 공판에서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 증언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하의와 속옷은 내려가 있었다고 하는 등 제법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 재판에서는 DNA 재감정과 또 추가 증인 신문을 채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범행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1심은 아무런 동기 없이 이 사건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과연 가해 남성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피해 여성 속옷에 대해 DNA 감정이 이뤄졌지만 가해 남성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 전체에 대한 DNA 감정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DNA 재감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에 입었던 옷은 부산진 경찰서에 보관 중인데요. 재판부가 증거물 제출 명령을 내려서 압수조치에 나섰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공판에서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 여성의 옷을 갈아입힌 언니도 추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성범죄 여부, 명명백백히 드러나야겠고요. 지난주 부산에서는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18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이 화장실에 있던 60대 여사장을 갑자기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피멍이 들고 콧뼈와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사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폭행한 50대 남성은 범행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비슷한 정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잠시 기절한 만큼 경찰이 성범죄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던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종적을 감추고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날 처지라고요. 네, 부산 수영구의 한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생각지도 못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원룸을 낙찰받은 사람이라며 이번 달까지 이사 날짜를 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2세대의 해당 원룸은 13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종적을 감춘 상태이고 세입자들은 3천만 원 정도의 전세금도 받지 못할 처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세입자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 등 영세민들이고 계약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대학력을 가질 수 있어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A 씨는 해당 원룸 말고도 부산의 건물 두 곳을 더 소유하고 있었고 이 역시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1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전세금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의 구제 대책에 대한 협의가 당정의 불협화음으로 차일피해 미뤄지는 모양새인데 이럴수록 세입자들만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법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법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